여기 있다가 이 정도 오고 어? 뭔가 헌북을 타는데? cctv 오 마이 뭔데 아까 그 다리 3개짜리인가 보다 생긴건 땅콩이 같이 생겼는데? 없어 들어왔다 오 마이 오예아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 앨범 게임은 scp 디 앤드런스 인드런스가 참을성이라는 뜻인데 인내심 scp를 바탕으로 만든 프라이데 피자 가기 스타일의 팬게임이라고 해요 이 scp에 관련된 녀석들로 어떻게 인내력을 실험을 하려고 하는지 나의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건가? 잘 해보도록 할게요 뉴게임 음? 뭐지? 뭐지 귀여운 그래픽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봐 빅클레스레 다운로드 미끌게임 이 사회는 우리의 주적인 공간을 지적하듯이 공간을 지적할 수있을 때 열흘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은 아름다운 일을 지적하여 최근에 우리가 지낸 수 fals을 거 같다 이는 우리의 facility에 돌아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땠로 비하기가 이 장소에 확인되지 못한 것들은 이별이 우린 공간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곳은 너의 주인공에 우리의 주인공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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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구 열리고 파워가 있고 사용파워가 CCTV 켰을 때 오우 사용나네. 안쓰면 4 사용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엘리베이터 같은데 여기가 서버실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플래시가 붙여서 가면 쓰네. 프레디 2탄 스타일 여기가 물을 비춰볼 수 있는 플래시가 폰가이 전화 끊으니까 5시야. 끝났어. 폰가이랑 통화로 하루를 그냥 보내는 스타일 그리고 D층에 내 위치가 여기인거고 여기가 벤트 같아요. 벤트 벤트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식당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C층 여기 많이 보던 그런 SCP 보안 경비 구역이죠. 그리고 2층 2층은 뭔가 통로로 이렇게 돼 있네. 그런데 문이 이렇게 있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네. 뭔가 왔다. 잘못 봤나? 사람 서 있던 걸로 봤는데? 아닌가? 6시 일단 SCP 괴물들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폰가이와 대화만으로 첫째 날 밤은 클리어. 이틀방 가봅시다. 자 나이트 2 일단 로그인부터 해야지. 컴퓨터 키고 컴퓨터 부팅 중 암호는 XR 4 921 연결됐어. 어? 여기 문 열렸네? 문 열리니까 완전 바깥이네 여기는? 나무들이 다 탔어. 그을렸죠? 뭐지 이 녀석? 다리 3개 달린 괴물이 있는데? 어? 뭐야 정면에? 테드베어 오는데? 누구니 너? 갔다. 뭐야 이거? 용기다 오마이? 뭐야 이거? 깜짝 놀리키지않고 오마이? 뭐야 여기? 그 문이 들어와가지고 주인공을 일로 데리고 왔나본데? 뭐지 이거? 절로 넘어가라고? 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어 넘어왔어. 넘어왔는데 뼈다구만 있네? 못살아서 나갈거 같은데? 지금 저쪽으로 해서 내가 끌려온거 같은데 어디론가 나가라는건가? 프레디 피자카게 스타일링인지 알았더니 뭔가 희한한 점프게임이네? 희한한 죽었다. 게임오버 시작할때마다 2번은 바뀌어. 2번은 넣어줘야돼. 로그인할때 7, 9, 2, 소문자 T, CS 뭔가? 오케이 그리고 뭔가 여기 연기가 뭐랑모랑 나더니 게임오버 당했거든? 그리고 얘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구요 괴물들이 많이 돌아다니긴다는 얘긴데? 일단 다른데는 안보여 테드베어 오고 문이 열려있어 여기 뭐있다 불 켰다 어몽어스니? 그리고 얘는 까빡까빡거리면 가는거같아 테드베어 같이? 여기 상관있고 어? 뭐야? 하하하하 뭐해 그냥 후루둑 열어 왔다 왔다 뭔가 뽀글뽀글린다 가면 써야되나? 하하하하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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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검은 연기는 가면 쓰는거야 검은 연기를 가면으로 막는거 뭔가 약간 있는데 뭔가? 어? 이동있다 여기 여기는 안보이는거 같고 파워는 70%? 한시인데? 꽤 많이 있었네 아 CCTV 많이 보면 안되는 게임이구나 이봐 뭐야 문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마이 그리고 X를 누르면 절전모드라 해가지고 파워가 조금 적게 들고 이거는 이걸 내리면 아예 꺼져서 파워가 1로 줄고 이런식으로 파워 절전도 잘 활용을 하라 이거 같은데 한번 꺼볼까? 근데 이거 작동은 돼 될건 다 돼 이봐 그럼 굳이 전원을 킬 필요가 있나? 여기 오는거 맞고 뭐 들어오면 가면 쓰고 얘만 잘 보면 될거 같은데? 이거 맞고 뭐가 불구여 그래 이때 쓰는거야 그렇지 얘가 여기 있다가 바로 앞에 오나본데 중간단계가 없고 여기 있다가 바로 온다는 얘기지 제드베어는 까바까바까바 해주고 왔어 이거야 이거 이거 아 얘가 여기 있다가 이 정도 오 뭔가 환북은 타는데? 오마이 환북은 타는데? CCTV 오마이 온다 온다 울 아까 그 다리 3개짜리인가보다 생긴건 땅콩이 같이 생겼는데 들어 왔다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 쟤는 땅콩이가 맞는 것 같아. 자주 보면 안되는거야. 대충 조금 알겠는데 얘가 땅콩이야. 오리지널 SCP 게임에는 귀엽게 통통하게 나왔지만 여기서는 다리 3개 괴물로 나오는거지. 얘가 여기있다 까지 바로 문앞에 쓰기 때문에 잘 체크해줘야 돼. 테드베어는 물소리나면 이거 써야돼. 사라졌다. 땅콩이. 땅콩이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되나 본데. CCTV를 자주 볼 수가 없어. 파워가 너무 빨리 달거든. 내가 다음에 나중에 늙어서 내가 아파트 경비원을 쓰게 되면 나는 무조건 전기 아 들어왔다. 전기 잘 들어오고 전력량 충분한 그런 아파트에서 일할거야. 아직 남아 돌고 허리케인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데에서 일할거야 난 경비. 그리고 컴퓨터를 맞춰도 파워를 1000파워 이상 1000와트 이상 80플러스 골드 인증된 걸로 무조건 그걸로 살거야. RTS 4090 두개 꽂아도 파워가 남아도는 그런거 살거야. 전기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어디까지 왔니 너? 여기까지 왔네. 진짜 전기가 이렇게 중요해. 이 후레쉬 깜빡거리고 저기 쓰잖아. 이거 봐. 모락모락 검은 연기 가면 쓰고 이거 쳐야되고 가나? 바로 가네 얘는? 오래 안 써도 되는구나. 잠깐만 써도 되나봐. 아직도 1시야. 얜 언제 들어올지 몰라. 좀만 늦어도 이거 문 안 닫혀. 이거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하려면 힘들거든? 맞다. 아 이 똥강아지. 갔지? 2시 움직였네? 아래에 있다. 아래에 갔어. 얘 조심 이녀석 어 움직였다. 여기 있네.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네.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네. 오마이. 3시. 47% 아직 이틀밤이라든지 다른 몬스터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얘만 지금 돌아다닌 것 같은데? 시스테비. 3시. 왔다. 어어 탄다. 엘리베이터 탄다. 못하게 해야돼. 엘리베이터 탄다. 엘리베이터 타서 D층으로 온다는 얘기잖아. D층 엘리베이터는 어디지? 여기인가? 19% 파워가 조금 부족한데? 아직 못했지? 이러다가 언제 어느새 올지 몰라. 이 똥강아지. 헤드베이터는 약간 폭시 개념이라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되고 엇 사라졌어. 여기 있다. 맞네. 여기서 오네. 이리로 오네. 그 다음에 내 위치네. 바로 옆이네. 그 다음이. 9% 오마이. 8% 아 이거 꺼야겠다. 절전 절전. 많이 되는데 위치? 아직 있어? 어. 왔다. 어 이것도 파워 많이 달잖아. 3% 2% 아 2% 이틀밤인데 2% 진짜 전력 싫다. 왜 이렇게 경비원들을 전력 안 좋은 공간에다가 몰아넣고 보안 업무를 시키는 거야. 엑스트라가 바로 열리네. 이틀밤만 클리어해도 볼까요? 오 많이 열렸다. SCP-173 얘는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대. 인물체는 살아 움직이며 극도로 강하대. 두개골 밑에 목을 부러뜨려서 죽인대. 돌을 긁는 소리를 내고 얘가 여기서 나오는 애는 SCP-173은 땅콩이 땅콩이를 모티브로 만든 것 같아요. SCP-106 어 얘가 그 연기처럼 모락모락 나왔다가 가면 안쓰면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는 애. 얘는 인간형 노인이래요. 노인. 미첩한 스타일은 아니고 사람의 장기와 근육을 손상시킨대. 그리고 10살과 25살 사이의 먹이를 선호한대. 그냥 주는대로 먹어. 애가 좀 신선한 걸 좋아하네. 찔긴 거 싫어하나봐. 얘랑 접촉하면 부식된대요 몸이. 빨간색을 보면 부식성 점액을 가지고 있어서 고체 물질을 통과할 수 있대. 그래서 연기처럼 나타나나봐. 대충 그런 스타일. 860-2 아 얘 똥강아지 얘가 SCP-860-2고 네 발로 걷는 고양이과 동물이래요. 그러면 쟤는 똥강아지가 아니고 똥고양이었네 똥고양이. 나뭇껍질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칙칙한 회색 동물이래요. 눈이 굉장히 밝대. 눈에 불빛이 나죠? 어떤 것도 다 적대감을 가진대. 그리고 SCP-1048 얘가 테드베어. 앞에서 깜빡깜빡거리면 됐던 거. 테드베어 A, B, C로 나눠져 있대. 세 가지로. 1048A는 테드베어 닮았고 그리고 10m 안에 있는 사람에게 눈과 귀에 극심한 고통을 준대. 그 고통을 받은 사람은 3분 이내에 죽는대. 그리고 SCP-1048B는 뱃속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그게 아기의 손과 팔 같았다. 그런 것 같고.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무시무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4개가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있어요. 총 8명인가 보나. 여기 나온 SCP가. 3위빵 가봅시다. 로그인만 하는데도 파워가 99%야. 98% 그렇지 땅콩이. 그리고 바로 절전모드. CCTV 한번 보고 절전모드. 바로 바로 간다. 키고 확인하고 절전모드. 뭔가 자꾸 띠기리기리기리지? 뭐야 이거. 왼쪽에 뭔가 또 있네? 놀아달라고? 또 놀아달라는 애도 있어. 귀찮네 이거. 놀아줘야되고 안 봐야되고. 뭐야 얜 또. 부끄럼쟁이인가 본데? 안 놀아줘서 왔나? 생긴 게 딱 부끄럼쟁이가 생기는데? 뒤돌아보고 있다가 갑툭튀하는 게. 또 왔어. 갔어. CCTV 올리니까 가는데? 이번에 추가됐나 보다. 부끄럼쟁이. 3일 밤부터 나오나봐. 왜 자꾸 놀아달래. 얼라려? 뭐야 이거. 왜 동그라미를 쳐. 사라졌다. 아 빨리빨리 움직이네. 큰일났네. 강아지도 올텐데 이거. 고양이. 참. 무휴. 얘 뭐하자는거요? 뭐. 오에스. 오에스. 오에스게임을 하고 그래. 아직 여기 있거든. 구그러. 갔어. 구그러움에 오면. 카메라를 올려야되고. 이 검은색 뭔가가 오면. 가면 써야되는 겁니다. 지금 갔죠? 구그러움에 오면. 얘 왔고. 얜 뭐하자는거지? 움직였잖아. 아. 아. 오는데. 어. 이겼다. 아. 이거 이렇게. 아.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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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목이 아니고 3목이네. 3목. 가지가지하네 아주. 가지가지. 일단 절전을 좀 하면서. 이렇게 키고. 봐야되는데. 움직였어. 일로왔어. 타는 소리. 뭔가 벤트 타는 소리 났는데. 그냥 BGM인가. 아. 졌다 이거. 얘 오다듬으면 다 끝나는데. 3목이면. 맞지. 맞네. 3목 게임 맞네. 일자로 이렇게 3개 두는걸 막아야되는거야. 그러면서 내가 3줄을 만들어야되는거죠. 내려갔지. 이기나 지나나 상관없는거같애. 그냥 게임만 놀아주면 되는거같애. 4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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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안되네. 아. 6시. 오케이. 예. 간당간당해. 간당간당. 뭔가 또 열렸나볼까. 960을 열렸다. sdp960. 이 sdp960에 대한 비디오와 사진은 엄격하게 금지된대. 키가 2미터 30이 넘는 아주 큰 키를 갖고있고. 몸의 근육량이 굉장히 적고. 빼짝 말랐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턱이 자기 턱이 4배까지 커진대. 그렇게 해서 깨무나봐. 보통 사람같이 생겼고. 얘는 그렇게 앉아있다가 평정심을 되찾고 유순해진대. 그러니까 부끄럼쟁이가 맞는거같애. sdp0960. 이제 4일방. 가봅시다. 뭐 암호가 뭐 이래. 어? 큐비. 부끄럼쟁이. 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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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녀석은. 가면서도 게임오건데? 확인해봐야겠다. 얘가 sdp049. 골드빛이 확나네. 굉장히 길어. 중세시대 역병의사. 의사 모양을 하고 있고. 세라믹 마스크를 쓰고 있다. 몸은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고. 인간형 골격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면 가능한데. 영어를 좀 선호한대. 프랑스어로 하는 직원들과 좀 협조적이긴 한데. 짜증나거나 그러면. 공격적으로 변한대. 얘를 어떻게 막아야되는지에 대한 그런건 안나오네. 일단은 가면은 쓰는거는 의미가 없었고. 그럼 cctv에서 뭔가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두군데를 봐야된다는 얘기야. 벌써 왔네 땅콩이? 문에 관련된거이지 않을까? 여기를 잠가놔야겠다. 어딘가. 앗.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휴. 이거 어떻게 해야돼. 부끄러워. 어? 공격은 안하는데? 위에서 뭔가 떨어졌거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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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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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ress zone find town fgo escp addr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